태양광은 전기를 만든다는 통념!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전기와 열을 한 번에 뽑는 TVT 모듈을 개발했고 2025년부터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해 들어갑니다. 한 장비로 전기와 뜨거운 물을 동시에 비밀은 투브형 모듈입니다. 내부에 흡수판, 실리콘 태양전지, 고로 실리케이트 유리와 반사판이 빛을 모으고 전기는 셀에서 열은 흡수판에서 회소합니다. 같은 지붕 외벽 면적에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원수 수요가 있는 호텔, 기숙사, 헬스클럽, 교육시설의 유리화 중 튜브 구조 덕분에 영화에서도 열 회수를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는 약 300만 달러가 투자되며 2028년까지 15만 개의 튜브 생산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미국산 공급망으로 전환해 IRA 인센티브 수혜를 노립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하드웨어는 30%, ITC 적용 대상입니다. 전기만 놓고 보면 출력 밀도가 낮다는 점 예를 들어 오티브 세트가 370W 수준인데 일반 주택용 모듈은 2제곱미터 400W가 흔합니다. 또 배관, 펌프, 열교환기 등 기계 설비 연동이 추가되고 건물 수요 패턴이 맞지 않으면 열을 버리게 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설계의 답은 수직 설치, 수요 매칭입니다. 이 장비는 수직 파사드 설치 시 봄, 가을 발전 효율이 유리하고 운수가 꾸준히 필요한 건물과 결합하면 전기, 열 모두 유효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북미 현지 생산으로 미드타임 물류비를 낮추고 인센티브까지 더해 단가 장벽도 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브레스카 크레이턴 대학교 기숙사에는 이미 PVT가 가동 중으로 약 400명의 학생의 운수를 책임집니다. 파일럿이 아니라 실사용 레퍼런스가 이미 쌓이는 중입니다. 전기만 극대화하려면 일반 모듈이 유리하지만 저온열 수요가 많은 건물이라면 PVT가 면적 효율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떠올려 보세요. 전기만 뽑기에나 아깝고 보일러만 돌리기엔 부담스러운 그 면적 파사드형 PVT는 낮에 전기, 온수를 같이 뽑아 난방, 세척, 샤워, 수영장 같은 실수요에 바로 투입합니다. 지붕은 전기, 남양 외벽은 PVT 같은 면적을 두 번 쓰는 설계가 텍사스에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